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비행 발사를 하루 연기했습니다.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비행을 위한 발사가 이번 주 토요일 18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. 발사 예정 시간대는 미국 중부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20분간입니다.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 예 트위터에 그리드핀 액츄웨이터 교체가 필요해 발사가 토요일로 연기됐다고 공지했습니다. 이 부품은 로켓의 비행 제어와 관련된 것입니다. 앞서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잠정 발사 예정일을 17일로 잡았고 미 연방항공청의 최종 승인이 15일 이루어지면서 17일 발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.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의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이며 길이 50m, 직경 9m로 우주선 안에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.